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 차가 있다니요. 가격도 너무 싸고 일단 이 차량 생각보다 조금 마음에 드네요. 어떤 차일까요? 바로 올루카니발 모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올루카니발 10대 정도 쓸만한 차량 새로 들어온 차량만 추려서 걸러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의 연비는 대략 9km에서 13km까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무려 15km까지 쫙 달릴 수 있어요. 9인승도 있고 11인승도 있고 그리고 7인승도 있습니다. 오늘은 9인승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인데요. 사이드 스텝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입니다. 18년식이고 10만km, 2,060만원,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성능 점검, 매연이 5% 그리고 무사고입니다. 무교환, 무사고, 미세누, 없음, 깔끔하지 않나요? 넷자피해가 있는데 37만원. 와 37만원이면 뭐 했을까요? 기스 제거했겠죠 당연히. 그 정도밖에 없는 차량. 완전 무사고로 봐야겠죠. 패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싸제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타이어 트레더 대략 70%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뷰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트렁크의 공간, 그리고 위쪽에 듀얼 설루프 있고요. 또 슬라이딩도 들어갑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그리고 카메라 에코 시스템, 전방 어지센스, 그리고 메모리 2단계 투톤 도어 트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검정색입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이었고 이 차량 사셔도 됩니다. 구매하셔도 돼요. 다음 차량 볼게요. 이 모델 자체가 보면 182대가 있어요. 지금 럭셔리 빼고 오늘은 제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만 추천드릴게요. 182대. 지금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많은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추천 모델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어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2250만원. 이 차의 장점은 주행거리가 좋아요. 4만 킬로. 4만 킬로면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죠. 12월 4일에 가져갔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매연 2% 와 매연에서 이미 끝났네요. 말 다 했네요. 굉장히 짧은 매연이요. 굉장히 적은 매연이에요. 무교환입니다. 무사고 무교환. 미세인 이유 없음. 와 이런 차 사야죠. 이런 차를 무조건 사야죠. 자 중고차를 좋은 차를 잘 골라드릴게요. 시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깨끗합니다. 위쪽 루프에 보시면 설루프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듀얼 설루프라고 부르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80% 그리고 크롬 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 220V 전압볼트 들어갑니다. 트렁크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는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축구방 감지기 옵션 들어왔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괜찮죠. 자 다음 차도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입니다. 16년식이고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상당히 깨끗합니다. 하얀색 바디. 자 1830만원 보험이력 없음 완전 모사고 17년식이고 9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은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하얀 트레드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대략 80%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썰루프가 들어갑니다. 트렁크의 공간 LG 색상이라 시트가 상당히 예쁘죠. 내장재도 예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TV가 장착되어 있어서 넷플릭스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자 매연이 4%입니다. 렌트위력이 있고요. 무교환 무사고입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미세니오가 전혀 없다는 거 바로 이거죠.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깨끗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시트가 너무 깨끗해요. 관리 자체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사용감도 정말 많이 없습니다. 키 두 개 있고요. 양방향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이 차량도 무조건 사십시오. 너무 좋은 차입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 차량은 추천 안 드립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26만 킬로 생각보다 좀 많이 탔죠. 이렇게 많이 탄 걸 굳이 살 필요는 없죠. 자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량 봐 볼게요. 노블레스 스페셜 1820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18년식이고 13만 킬로 가격이 지금 싼 편인데요. 아마도 사고가 있을 것 같군요. 사고가 있겠죠.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매연이 4%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역시나 외판 쪽으로 교환이 있었네요. 뒤 휀다 도어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사이드 패실이라고 부르죠. 미세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은 230만 원 정도 한 건이네요. 한 건으로 이렇게 하고 나섰네요. 230만 원도 큰 건 아니죠. 보험 이력이 크진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추천드릴게요. 12월 1일 날짜 매입 날짜고 좀 아쉽지만 타이어는 조금 달았네요. 50%밖에 안 남았어요. 위쪽에 보시면 듀얼 솔루프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2단계 그리고 차선 이탈 치크방 감지기 옵션 들어가고요. 일단 차선 이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드네요. 옵션이. 파워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차차차 옵션은 좋은 편이라서 이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로 볼게요. 다음 모델은 좀 괜찮은 차량을 볼게요. 이번 차량도 하얀색입니다. 멋진 하얀색. 이 차량은 153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16년식에 14만 9천 킬로입니다. 12월 1일에 매입한 차량이죠. 보시면 시트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성능 점검 보시면 매연이 고작 2.3% 그리고 무교환 무사고차입니다. 깨끗하고 좋지 않나요? 그리고 미세니우가 전혀 없다는 거. 완벽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너무 좋은 차량이죠? 바로 이거죠. 그리고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70% 이상 남았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트렁크의 공간도 깨끗한 편이고 3열 시트는 밑으로 넣을 수 있어요. 오토 슬라이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양방향 통풍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1530만 원. 저렴한 가격대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계속 몇 대 더 보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검정색입니다.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프레스티지 등급 1290만 원. 16년식 10만 9000키로 12월 1일에 매입한 차량이고 무난한 차량이네요. 보니까 색상도 너무 좋고 광택이 아주 잘 나왔어요. 보니까 광이 아주 잘 반짝반짝 잘 빛납니다. 성공점검 가장 중요하죠? 어? 사고가 아하 역시나 싸다 했더니 사고가 굉장히 크네요. 이건 무조건 패스. 이런 건 무조건 사면 안 돼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인데요. 검정색이 아니고 이번 차량은 회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자, 부인승이고 프레스티지 등급 1920만 원. 16년식? 오호! 주행거리가 4만 키로입니다. 주행거리가 좋은 편이죠? 배기량은 2.2에요. 전부 다. 위쪽에 보시면 썰루프가 있습니다. 매연이 7% 무사고죠? 무교환, 무사고. 미세는 이유 없음. 오호! 나쁘지 않은데요? 시트는 그레이 색상. 양방향 통풍.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70% 오토 슬라이딩 노어 있고요. 220V 있고요. 썰루프 있고요. 파워트렁크까지는 다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양방향 통풍. 핸들 열선, 에코, 전방 감지 센스까지 전부 다 있네요. 다크 그레이 색상.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량. 지금 11월 30일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1750만 원 프레스티지 등급. 색상은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이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성능 점검. 매연 1%에. 매연이 1%밖에 안 나오네요.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무교환. 그리고 미세는 이유 없음.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시트 상태도 괜찮은 편이죠. 좋은 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듀얼 솔루프 있고요. 여기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 차량 어떤가요? 양방향 통풍도 있고요. 보시면 220V 미끄럼 방지 옵션. 듀얼 솔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도 깨끗한 편이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터 슬라이딩도 약간의 좀 때가 꼈지만 됩니다. 작동은 잘 돼요. 이 모델 하이패스 블랙박스. 1750만 원. 17년씩. 무사고 무교환. 깨끗하네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사세요. 다음 차량 볼게요. 중고차 매장에 오시면 사지 말아야 되는 차, 사야 되는 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차량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1990만 원. 17년씩. 주행거리가 고작 2만 9천 키로? 거의 주행을 안 했죠. 상당히 적게 주행을 했습니다. 실주행거리입니다. 매연 4%입니다. 무사고 무교환.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내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깨끗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내장재가 거의 신차급 준 신차급의 내장재를 가지고 있어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하우트렁크 보세요. 주변에 때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만큼 깔끔하게 운행을 하셨던 차량. 크루츠 컨트롤 기능 보시고 핸들 보시면 때가 낀 게 하나도 없죠. 벗겨진 부분도 없고 슬라이징 도어 역시나 버튼 부분에 전혀 때가 낀 자국이 안 보여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이 차량은 금방 팔릴 거예요. 무사고죠.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다음 차량 볼게요. 중고차는 아무래도 여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대씩 좋은 차를 발품 팔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좋은 차를 골라가는 곳이 훨씬 더 낫죠. 이 차량은 프레스트리 등급 18년식이고 85,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11월 30일에 가져왔어요. 베이지 시트죠. 검정색이 아주 예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70% 정도 남았네요. 어떤가요? 이 차량도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참고로 시트 상태가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컨디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그런 차들이. 에어는 4%입니다. 그리고 무교환 무사고죠. 미세인 이유 없음. 깨끗합니다. 에어는 4%면 관리 자체가 정말 잘한 거죠. 통풍 양쪽에 다 있고요. 바로 이런 차량. 70% 타이어 트레드. 오토 슬라이딩도 있고요. 축구방 감지기 옵션. 220V 전압볼트까지는 다 있습니다. 3열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축구방 감지기 옵션. 좋습니다. 이 차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만 제가 골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